안녕하세요.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. 희망찬 월요일 아침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고 계시죠? 어제 올렸던 영상, 구글 2025년 예상주가 함께 계산해 봅니다. 라는 영상이 있었는데요. 이 영상에서 제가 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.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아침 이렇게 정정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급하게 만든 영상이라 형식적인 부분 그리고 편집은 신경 안 쓰고 바로 올릴 테니까요. 이 부분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어저께 올렸던 구글 영상에서 옵션2가 있었습니다. 즉, 레비뉴 퍼 쉐어를 가지고 계산하는 예상주가 산정 방법인데요.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. 옵션2의 경우 타겟 프라이스를 구하는 방식이요. 레비뉴 퍼 쉐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셔를 가지고 구하거든요.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레비뉴 퍼 쉐어 같은 경우는 마켓의 전문가들이 5년치의 예상치를 내놓지 않습니다.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러분들과 제가 직접 계산을 했잖아요. 2025년에 레비뉴 퍼 쉐어는 우리가 마켓 전문가들이 내놓은 레비뉴 퍼 캐스트는 있거든요. 2025년이 되면 매출의 전망치가 어떻게 된다는 숫자는 있기 때문에 이 매출액을 Shared Outstanding 즉 지금 발행되어 있는 발행 주식의 개수로 나누면 2025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레비뉴 퍼 쉐어가 나온다. 이 공식을 대비를 해서 옵션2의 계산을 진행을 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. 레비뉴 에스티메이트 2025년에 매출 같은 경우는 마켓 전문가들이 내놓은 거니까 정확한 숫자죠. 이 부분은 문제가 아닌데요. 문제는 이 부분이었습니다. Shared Outstanding 즉 발행 주식의 개수인데요. 발행 주식의 개수를 우리가 336밀리언이라고 어떻게 계산을 했었죠. 그런데 여기서 제가 놓친 부분은요. 이 336밀리언은 GOOG라는 티커 네임에서만 해당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어저께 이 336밀리언 쉐어를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레비뉴 퍼 쉐어가 1000달러가 넘어가는 높은 넘버가 나왔었죠. 이 부분이 왜 틀렸냐면요. 구글 같은 경우는 티커 네임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GOOG가 있고요. 또 GOOGL이 있거든요. 그리고 각각의 티커 네임을 가지고 발행된 주식의 개수가 틀립니다. GOOG는 336밀리언이 나와 있고요. 그리고 GOOGL이라는 티커 네임을 가지고도 300밀리언을 또다시 발행을 한 거죠. 이 두 가지의 넘버를 합쳐야 우리가 Shared Outstanding의 토탈 넘버를 구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놓치고 말았습니다. 레비뉴 퍼 쉐어는 레비뉴 나누기 Shared Outstanding인데 여기서 Shared Outstanding을 어제 우리가 계산했던 것처럼 336밀리언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되고요. 336밀리언 더하기 300밀리언을 해서 구해야 되니까 총 636밀리언 Shared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되면 레비뉴 퍼 쉐어가 어저께 계산했던 1000달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. 529.51달러가 정확한 레비뉴 퍼 쉐어 2025년 예상치가 되는 겁니다. 이 숫자를 대입해서 우리가 타겟 프라이스를 계산을 해보면요. 타겟 프라이스는 레비뉴 퍼 쉐어 곱하기 Price to Sales Ratio죠. Price to Sales Ratio는 변함없이 어저께 이용했던 6.47배를 이용을 하면 되겠고요. 이 앞에 나와 있는 레비뉴 퍼 쉐어는 어저께 대입했던 1000달러가 아니고 529달러를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. 그렇게 되면 타겟 프라이스 우리가 옵션 2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구글의 예상 주가는 6483달러가 아니고요. 3425달러가 나오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옵션 1 즉 어닝 퍼 쉐어 곱하기 Price to Earning Ratio를 이용한 그 수치나 아니면 옵션 2 레비뉴 퍼 쉐어 곱하기 Price to Sales Ratio를 이용해서 나눈 수치나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. 옵션 1 같은 경우 3095달러가 나왔었고요. 이제 옵션 2를 제대로 계산해서 봤더니 3425달러가 나오더라.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요. 어저께 잘못된 넘버를 수정을 해서요. 발행 주식을 636밀리언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두 가지 예상 주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. 그렇게 해보니까요. 지금 옵션 2 같은 경우 매출이 오렌지색이고요. 옵션 2의 주가 변동이 지금 파란색입니다. 같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. 그래서 옵션 1하고 옵션 2가 그래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요. 구글의 현재가는 한 1506달러 정도가 되죠. 우리가 2025년에 예상할 수 있는 주가는 옵션 1을 이용하거나 옵션 2를 이용할 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. 옵션 1을 이용하면 한 105% 정도의 주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고요. 옵션 2를 이용을 하면 127% 정도의 주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. 이렇게 마무리를 질 수 있습니다. 여기서 3000달러가 넘어가는 이 두 가지 구글의 2025년 예상 주가는요. 물론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. 마켓 전문가들이 내놓은 5년 매출 예상치를 구글의 실적이 실제로 따라갈 수 있어야만 가능한 수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매 분기마다 분기보고서를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. 어닝이 마켓의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는지 적게 나왔는지 기업의 매출은 마켓 전문가들이 내놓은 예상치를 웃돌았는지 아니면 밑돌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. 오늘 이왕 두 가지 티커 네임에 대한 이슈가 나왔으니까요. 영상 마무리 짓기 전에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제 오너십은 똑같이 주어지고요. 문제는 보팅라이 즉 투표권이 있다는 겁니다. 구글에서 어떠한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주주들을 소집해놓고 주주총회를 하겠죠. 여기서 투표권을 나누어주고 그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할 때 GOOGL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그 한 표를 생사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. 반면에 GOOGL의 투자자 같은 경우는요. GOOGL처럼 투표권이 없습니다. 물론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그 스톡홀더라는 점은 똑같은데요. 문제는 주주총회에 참가해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이 없다는 것이 GOOGL과 GOOGL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 궁금하셨으면 참고하시고요. 다시 한번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여러분들께 혼동을 빚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정정 수정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돼서 부끄러운 마음이고요.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실수하는 일 없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. 오늘 다시 한번 미즈운은 저 혼자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라 미즈운 패밀리 여러분들과 다 함께 운영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채널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발행 주식 개수, Kiers Outstanding의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혼자 깨달은 게 아니고요. 여러분들 중에 한 분께서 저의 소중한 구독자분들 한 분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정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된 점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.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. 멋진 한 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